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건성 환반변성 시장에 뛰어든 의료기기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루트로닉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등 글로벌 임상을 준비하는 루트로닉에 소액주들의 거센 항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소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루트로닉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황혜령 회장의 자택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루트로닉 소액 주주들로 회사가 2016년 말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500억 원대 금액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각종 임상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루트로닉이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인수 혹은 지분 투자 등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의 피부와 안과용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M&A 부서도 없으며 유상증자 이후 M&A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16년 1월 2일 기준 3만 4,650원이던 주가는 한 번의 무상증자를 거쳐 지난 25일 8,8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두 번의 시위를 거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루트로닉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M&A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M&A 담당자가 존재하고 회사 내부 직원 중 M&A 담당자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금액은 회사 통장 잔고에 그대로 유치 중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금액은 임상 비용과 연구인력 확충,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건성 환방변성치료 의료기기, 알제네 미국 임상도 대외적으로 두 건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은 회사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며 황혜령 회장이 출신 학교인 예일대학교 동문회 사무실에서 3차 시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와 소액 주주들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글로벌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루트로닉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입니다.